네! 디디라겐 태양입니다 예! 지난주에 MC의 여자들과 모바일랭킹까지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잘하긴 하나봐요 조금? 네 조금 예!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모바일랭킹 스타트! 네! 이번주 모바일랭킹 10입니다 FTA 랜드 너 올 때까지 1년 365일 지치지 않는 유태한 그들 거북이 식날라 남자도 여자의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왁스 여자는 사랑을 먹고 8위 가요계의 보석 가요계의 유망주 주 남자 때문에 추리 아 저도 이 댄스 너무 맘에 듭니다 원더걸스 이바보 6위 시야 슬픈 발걸음 빅뱅의 일본 진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오지 4위 오늘 저희가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 3위 네! 이번주 모바일랭킹 1위 후보입니다 하아씨의 너는 내 운명 V.O.S 박지현씨 보고싶은 날엔 과연 어떤 곡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소위가 궁금한데요 그냥 발표해 주시죠 네! 이번주 1위 보고싶은 날에 V.O.S 박지현씨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홀로서기에 완벽하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얼른 각자 이렇게 솔로 앨범 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되겠죠? 예! 그럼 무대의 1위 박지현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